골목식당 베테랑 버거가 정식 오픈합니다. 가수 태희가 홍대의 수제버거집을 정식으로 오픈한다. 태희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성수동 뚝선편을 통해 배윤경과 함께 프로그램 부모님 요원으로 활약하며 베테랑 수제버거집을 영업했다. 일반적인 연예인의 방송촬영에 임하는 자세를 넘어 태희는 실제 수제버거 패티와 소스 등 레시피 연구에 밤새 매진하는 열정을 보였다. 캡처는 태희 인스타그램에 그만히 버거 치즈버거 차이 나는 버거 태희는 평소 미식가이자 요식업에 관심이 있었고 태희의 요리실력과 더불어 진지한 태도는 백종원 마저 놀라게 했다. 백종원은 태희의 수제버거에 대해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섰다. 맛있어서 짜증나려고 한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골목식당 뚝선편 베테랑 수제버거 영업촬영 종료 후 태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7월말 홍대의 베테랑 수제버거집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18716 골뱅이 kurumi 캡처는 태희 인스타그램 데이 베테랑 버거 7월말 오픈 예정 주소 밑줄 상수동 3172에 1층 신고